안녕하세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톡에서 일반 채팅과 오픈 채팅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강의를 올리는데 그 분리하는 방법이 과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터치해서 카카오톡을 터치하면 화면에서 보세요. 지금 일반적으로 화면에서 상단에 보세요. 채팅 이렇게 채팅 하나만 뜹니다. 이 채팅은 여기에서 일반 채팅과 오픈 채팅을 합쳐 놓은 겁니다.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합쳐 쓰는데 지금처럼 오픈 채팅을 이렇게 분리합니다. 분리할 수 있어요. 일반 채팅과 오픈 채팅을 이와 같이 분리해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아주 오픈 채팅이라는 것을 알고서 자기가 관리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픈 채팅을 일반 채팅과 오픈 채팅으로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지금 현재 제 카카오톡은 채팅 상단에 보세요. 채팅이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표시되는 것은 일반 채팅과 오픈 채팅이 합쳐져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채팅은 누구든지 초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픈 채팅은 자기가 제 벌로 들어가서 가입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 위에 상단에 설정이 있죠. 톱니바퀴 같은 게 있죠. 이 설정을 터치합니다. 설정을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 전체 설정이라는 글자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중간 아래쪽으로 보면 채팅이라는 것 있죠. 채팅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바로 여기 나와요. 보세요. 여기에 오픈 채팅 목록 분리가 있죠. 여기에 나옵니다. 그전에는 이게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실험실에 있었어요. 그전에 제가 과거에 올린 강좌에서는 실험실에서 이걸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최근에 바뀌었어요. 이와 같이 채팅이라는, 저 상단에 보세요. 이 채팅이라는 이 메뉴에서 오픈 채팅 목록 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 그 다음부터 여기 자세히 써놨죠. 채팅방 목록에서 오픈 채팅방 목록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걸 체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볼게요. 그러면 상단에 보세요. 상단에 보시면 오픈 채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일반 채팅이 여기 있고 채팅이라 써는 것은 일반 채팅입니다. 오픈 채팅이 분리가 됐습니다. 아까는 채팅이 하나만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오픈 채팅을 터치해 보겠어요. 그러면 오픈 채팅이 까맣게 활성화되었죠. 그래서 오픈 채팅을 이와 같이 따로 관리해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다음에는 기회되면 오픈 채팅에 가입해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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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